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바울 같은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습관을 쫓아 감남산으로 갔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을 쫓아 감남산으로 갔다 습관이 되어야 돼 습관 새벽에 나온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습관이 되면 습관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숙명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좀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약 한 50m 멀리 날아가면 날아가잖아요 좀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는 건데 뭘 여기서 들을 수 있냐면 그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죠 그렇다면 주님이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하셨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그 기도는 정말 처제라는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십자가의 고통에 자를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나 또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심정의 아픔의 고통 아니 하나님 아들로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구세주로서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을 꼭 해야 됩니까 체면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절박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 외식이나 과장이 없어요 그대로 그 모습이 얼마나 십자가 고통이 크고 아프다는 것을 너무너무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셔야 그렇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피가 피가 죄 용서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받아 마시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생명 영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사망한 곳에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한 소원은 이 생명 육에서 피죽에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뿐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겪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그러면서 심히 고민하면서 십자가 지신 그 모습 우리가 대부분 그래 십자가가 의미를 다 알아요 그래 알아? 알죠 머리로 근데 십자가 피의 사랑에 내가 뭉클하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에 의해서 내가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아직 그 주님을 살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주님 따라야지 한 뜨거운 마음과는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피의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물밑듯이 밀려올 때 성령은 아버지 사랑 예수의 은혜를 내 가슴에 부어준 겁니다 성령 충만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게 됐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지식으로 관념으로 그건 피의 나를 못 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절제라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물밑듯이 일어나는 이 예배 중에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땀이 핏방울 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세호강이 터져버리면 얼마나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기도를 했거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아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어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늘 어둠의 권세가 한국교회를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를 치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헌법에 버진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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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꼼짝없이 지금 우리가 눌리고 당하고 있는 건 뭣까 어둠의 때구나 어둠의 때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어떤 결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붙잡는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들까 만나고 싶어서 변화는 만나야 됩니다 깊이 만난 만큼 바꿔지게 되겠어요 야곱이 야법관과 기도 분일체험 하나님 얼굴 보고 네 일이 뭐 있냐 야곱이다 이스라엘랄라 야곱이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선은 가장 최고의 순간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 분일체험 주님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사업의 군사들이고 칼춤 주고 올 때 그 위기 상황에 바로 그렇구나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지금 사업의 군사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순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정권도 이것도 허락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때일수록 무릎 꿇고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나서 야곱은 형의 얼굴 볼 때 하나님 얼굴같이 보였대요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오늘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만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환란은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환란도 빛도 어둠도 내가 창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감싸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환란을 주십니까 복주기에서 돼요 아니 환란이 왜 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성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나는 내 믿음으로 지키는데 내 남편 내 자녀가 지난번에 어떤 가정은 두 가지 주차장에서 예를 들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하도 몰아게 해서 골벌 뜨고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피부 맞춰줘야 되니까 지쳐 나갈까 봐서 그래 그래 그러겠구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사모엘 선제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많은 여인 중에서 한나를 선택했다는 진정 사랑했어요 한나가 건강한 자가 성태치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강시 분인나 꼴을 보는 여인의 심정 아십니까 분인나가 배가 없을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천될 때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 어떻게 눈물로 그 고통을 견뎠을까 견뎠 수 없는 그 눈물 아픔 슬픔 장군님에서 심정을 통화하기도 주여 내게 아들 주시면 삭도를 내지 않고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 소원 기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안 내는 하나님하고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의를 주어도 심정을 통한 기도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되지 않는 한나가 아들을 키우겠냐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 엄마가 자식을 영적으로 키우겠냐고요 하나님의 다 계획에 의해서 한나를 영적으로 훈련시켰고 만났고 놀라운 축복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만들어진 과정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우리 교를 통해서 사모의를 만들어질 것이고 이민족을 살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야 돼요 미스바 대성애가 사물터에 이루어져서 회귀하라 이방식 아스다로 제하라 그게 다 제거하고 회귀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불레색 군대가 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방식 버리고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은 내가 안 지켜주고 불레색 군대가 쳐들어가고 만납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2년 전에 세 번 금식기도 했어요 무슨 코로나 하더라고 이럽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언제 이겼을까 사모의 어린 양 죄에서 언제나 번지해드렸을 때 번제들이 우레가 바라고 벼락 번개가 차고 아 우레가 성의 불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번제구나 언제나 번제구나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응답이 많습니까 우리 작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어쩌고 북한 살리고 어마어마한 나는 믿고 우리 성도 믿어요 최근에 다 열 분 이상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해주고 말씀을 주고 환상금 얘기 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다고 그렇게 됩니까 나는 믿어요 어찌란 말이에요 주님 주님 그렇군요 마지막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온전한 번제 번제가 이 재단에서 각을 두고 피 흘려서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번제는 전혀 하나 남지 않아요 희생헌신 완전히 태워서 하나 남지 않은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희생헌신이라서 완전히 번제 완전한 번제라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마요 내가 헌신이 그때 죽어야 돼 남과 하나도 없어 100% 태워야 돼 성령에 불로 태워야 돼 내 삶을 완전히 드려버려야 돼 그것도 온전한 번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그렇구나 이 환란과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니 꿈 환상도 좋다 응답도 좋다 그래서 어차다 그래서 뭐이 되니 아니 왜 꼭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번제였어 십자가 죽었잖아 십자가 피가 있는데 성령에 불이 왔잖아 성령에 오자는 어떻게 이겼냐 마기를 마지막 당기 왔다 주여 알았습니다 뭐 응답 갖고 방방 떠서 되는 것도 없듯 너 죽어 우리 성령 하나 번제 된가 누가 죽은가 보자 누가 알고 있는가 보자 주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진정 군산가 보고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오늘 제자를 보고 있어요 진짜를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로 향단의 기도가 희생헌신의 기도 성령이 사라져 본 그 기도가 내가 깨워주고 죽어졌을 때 휘장이 찢어서 지성소에 들어간 마지막 과정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땀에 빗방울 되는 그 기도 그 뜨거운 기도 오늘 우리 기도에서 우리가 육성 최선이 깨져야 되고 회개야 되고 거룩한 그 고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이 지성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폭대인 인생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대는 하만 악한 께에서 오 민족이 죽게 된 상황에서 가냘 뿐 여자지만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미모 여인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금식에서 초취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남편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어요 사단의 역사를 알리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순간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번제의 희생을 헌신한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에스게스 22장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지금 봅니다 마가선자가 누군가 내가 성을 멸하지 않고 싶은데 아무도 마가선자가 없다고 누군가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기도인가 보고 있어요 인민족 누가 살릴까 보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숭아에 있은 게 다 죽게 된 상황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은 제가 용서 없어서 많이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나라 지옥 보내고 인민족 살려달라는 뜨거운 눈물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딱 막아서 벌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가 지금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들 하오 없어서 그 피 눈물을 기도가 우리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살리고 싶은데 누군가 찾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아주 신령하다는 분 내가 정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분이 복사님 영쪽을 보니까요 저 무등산하고 완전히 연결됐어요 그래요 난 알아요 그래요 광주의 영이 세요 완전히 이 교회 죽이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본 게 자세하게 보여주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기고 있다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저는 그건 참고하죠 성경의 원리를 보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어떤 기도일까 회개기도 하나님의 구하신 예산은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의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하나님 상하고 통이하고 마음의 상하고 아파요 아파 통이하고 회개하고 울고 천이 이 민족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 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어둠에다 이렇게 한국가 짓밟히고 코로나 교회가 반통황이 나고 이러면서 벌벌 떠는 이 민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하 10장 11부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신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의 묵진 밥 기경하라 쟁기지 엎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통이하고 뒤집어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엎어라는 거예요 통이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요아를 찾을만 되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마침내 그때 옵니다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 가지 형태가 기도 있어요 첫째 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연기처럼 픽픽픽 사라진 기도 회개 안 돼서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죄의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어둠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올라갔는데 그건 그래도 회개는 됐어요 두 번째는 뭔가 중간에 막 그 막을 거기까지가 믿음 아 그건 보혈이고 믿음 말씀이고 자 믿음으로 올라간대요 거기 또 못 들은대요 왜 못 들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응답할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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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보기에는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막을 완전히 바위 같은 것을 다 태워 녹아버리던가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한국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 영이 열린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리 가서 한 번 이렇게 따라다니더래요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알죠 나는 확신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상단에 대고 있어요 이전에 여기서 이번 21일 특별 기도통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원이 밤에 무서우니까 발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밤에 몰래 몰래라도 이 공중에서 깨뜨려야 되거든요 예 우리의 싸움은 견고한 질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사단의 질을 파는데 그것이 뭘까 모든 이론을 파고 그래서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것만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 어찌받은 것이 지난주간에 어느 관사님 왔는데 복사님 지장에서는 너무 힘들게 우리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단이요 다 그래요 언론에서 이단이라고 영상 딱 뜬 거 누가 보내줬다고 이단 우리 게 이단이니까 한 달을 이단이라고 싣고 밟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그러면 내가 20년 30년에 설거 온 거 다 퍼 날려 공개해보라 마음대로 퍼 날려 그래서 한국 나라로 찾아갖고 와봐라 제가 언론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밟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유괴가 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정치 권세 교권 권세 어둠으로 주관 아니 아까 영들과 씨름 그래서 전신갑도 잃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고 무시를 성령에서 기도하라겠지 않니 에리미아 선자를 통해서 29장 보니까 70년에 참원 해방시켜주겠다 그래 70년만 참원 쓰겠구만 70년만 기다리면 쓰겠구나 우리의 비전 많이 보이는데 그 기다리면 쓰겠구만 근데 12절 13절이 뭐라 그런가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온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에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도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렇게도 꾀한 거에요 그렇게도 살아나서 꼭 꾀 알아주고 싶어서 기도해라 내가 너 변화시킬게 영의 사람 만들게 그렇게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있는데 우리 기도 어떻게 일하실까 여하이 해외 참여하고 아니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죽고 인정하고 우리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안일에 동참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안일에 동참한 자체가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일하고 있다 제가 얼마나 복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십일을 절식기도 할 때에 먼저 주님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보니까 자 다니엘이 십장 5어지를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의 세마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가스 정금티를 띄었고 그의 몸은 황홉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노가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갖고 갖고 다시 말은 표현이 안 되니까 요한교식이 일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첫날 기도가 응답되는데 파사국군 파사 나라이기 때문에 공중국에서 마귀가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네가 천사장 와서 도와야 이제 왔노라 기도 우리 응답됐어요 이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리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이를 향하신 여호와 성자여호와 너에게 부르지라 그래서 너는 내가 네가 알림을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고 은밀한 일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리라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개인 얘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이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2013년 부산 반대표 설교 끝나고 쓰러져서 3일 동안 헤매서 그때 깨어나면서 사단을 잡아 죽이는데 WCC 마귀에요 근데 한 1m 정도 큰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짐승이 나를 공격했는데 7말 8말 그 정도인데 그대로 여기를 쳐보는 꼼짝마다 얼마나 고통 근데 이거 하나로 한 마리 죽여요 한 마리 한 마리 죽이니까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와가지고 이거 딱 죽이니까 이걸로 죽인 것 갖고 그 집에서 들어갖고 나머지 막 박살을 다 내버려 싹 죽였어요 근데 새끼가 또 있어요 근데 목사가 써보신 마귀를 이렇게 보고 때려가 다 때려 죽였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딱 보여주시는데 시커만 독수리 같은 마귀가 날아오더니 시골에 소실한 소실한 아라 이렇게 막 내 여기 왼손을 그대로 딱 찍어버렸는데 박혀버려 피가 줄줄 이거 꼼짝 못합니다 그대로 때려 막 내가 쓰러졌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살아갖고 그 독수리 마귀를 때려 잡아 죽였어요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더블씨를 뿌리 뽑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만 뽑아버리면 우리 한국은 새로워지고 보금통일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들과 메스카 아벤누구를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예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의 신약 절하지 않게 없어서 사들과 메스카 아벤누구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그 멋있는 그 장면 전 세계 가장 중심과 바벨로는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부터 메스컴이 없는 시대에 이야 하나님의 자존심을 멋있게 소화드리더라고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자구는 알고도 창문을 딱 열어놓고 다 보라고 기도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더라 사자구에 들어가니 이미 그때 사다른 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립시다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저 교회가 살아서 일할 것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보고 있어요 저는 유명한 사람도 능력인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부산 반대입 설교 하나에 1900개 한 설교 몇 개 설교 뭐 그건 몇 개겠어요 댓글 들은 것은 5만 10만인데 댓글이 하나에 설교 2000개 내가 몇 개인지 계산이 안 돼 다 주여 다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얼마나 감사 정말 절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나라 유기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 억울한 것도 안 돼요 이 나라가 끝장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냐 중요한 싸움이더라고요 우리가 복점 받고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한두 가정이 흔들려 들어보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우리 교회는 무서운 교회 되니까 하도 그러니까 남편은 구원하기에 남편 따라가는데 남편 따라가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성격이 찾아가도 못하고 전화도 못했어요 혹시 찾아가서 문 안 열어주면 나 끝장난데 전화 안 받으면 어쩌지 벌벌 들고 나는 성격이 못해 그러면 바라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니 너무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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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 밤에 식사가 나오는데 우리 삶은 당시에 힘들지 그래 힘들어요 다른 한 사람 더 힘들어 다른 한 사람 더 힘들어 떠난 사람이 더 힘들어 울고 있어 아무 대답 못했어요 그래 더 힘들겠지 더 힘들겠지 나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도 새롭게 하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새벽 끝 남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 들었냐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아니 한 주 두 주이라도 여러분만 마음 아파야 된다면 내가 성령 집회를 하고 싶어요 한 번 설교가 됩니까 상처 아프고 힘든데요 뭔가 불 받고 문의 받고 찬찬하고 성령 임재가 와야지 전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뭘로 보다 혹시 오신다면 같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성령 불 받고 치유하고 저는 그런 집회를 꿈을 꾸는데 제가 한다고 해야 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적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래 그래 그러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오면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기정에 모이면 기독교 바로 세우고 온다 한국의 본질에 보고 온다 한다 가만히 내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가 무너지고 개척교가 울면서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대를 손잡고 울어줄 수 있냐 네가 진짜 울고 있냐 네가 지도자 되고 싶니? 대장 되고 싶어? 날마다 내 아저씨를 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바울은 겸손과 눈물을 했는데 내가 진정 예수의 심장이 있냐고 주님 물어봐요 내가 할라게 된 것도 아니고 주님 나 쓰시면 될 거고 아니면 할 것이고 이거 조직으로도 안 돼요 저는 조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대지도 않아요 절대 안 돼요 목회 자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뭘 해요 저는 알아요 주님 주님이 하시면 되는지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땀이 빗방울 되는 그 기도가 있냐고 2차 대전을 성공시킨 승리한 영국의 초칠 수상이 나는 피와 땅과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땀이 빗방울 된 그 기도밖에 없고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재능이 무슨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세력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약함을 보여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와 땅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음향한 철질의 목욕의 연설이 네버 기부 세번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assume ена ensus był 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